가자! 킬당 만 원이거든? 킬당 만 원 미션 시작할게요. 디캔디 어디 가면 킬 많이 먹을 수 있지? 일단 여기 가볼까. 너무 빨리 내렸니? 괜찮은 것 같은데 10칸. 오냐? 오네. 한 놈 1킬. 만 원! 잘 왔어! 2만 원! 이건 먹어야지. 이리 와일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먹어야지. 자막 제이어라가 되었다. 제발! 취향이 되었다. 비닐 타고 있습니다. 엄청 더신대. 확ד합니다. 오야 2만원 와 맛있다 와 신난다 3쪽 떠먹었다 1만원 나 그냥 쐈어 그냥 산 듯이 죽었어 그냥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쏜건데 죽을지 몰라서 신난다 약간 이런거 원래 맞추고 나서 봤어? 이렇게 해야하는데 잘 쓴다 잘 쓴다 루인스인가? 내가 잘 아는 루인스가 쟤 혼자인 것 같아 내가 내긴 걸 모르게 알아 내가 내긴 걸 모르게 알아 내가 내린 걸 모르게 알아 내가 leon 내가 내긴 걸 모르게 알아 내가 내게 안 좋은 걸 이해하고 내가 내게 안 좋은 걸 알아 10,000만원 배우자 자기장 좋은거 같거든?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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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프 투 아 자기 너무 불쌍해 пример 아직 진짜 내가 아니야 아니야 마스텔 놀라네 새끼야 자기 상 나쁘지 않아 뭐야 날 쏜거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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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지네끼리 싸우는거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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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가 땄다 유턴트 승리 세비님 나이스 미안합니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왼쪽 산에만 있는거 같은데 괜히 쏜거 같애 괜히 쏜거 같애 괜히 쏜거 같애 연방 먼저 깔아주시고 저 돌까지 이따 가는게 목표에요 제비도 같이 뛰고 있네요 쟤도 같이 뛰고 있네요 쟤는 내가 잡아야돼 집에 있는거 확인하고 여기장 걸치거든 올거야 오는거 잡으면 돼 천천히 해도 돼 그냥 멍청하게 뛰어올거야 수놓아버리지 않게 수놓아버리지 않게 또 있는지 한번 보고 천천히 있다 만원 네 만원 1대1이 나와 1대1인데 먼저 가야돼 장시간이 먼저 가야돼 1대1인데 으아 달려 장시간 1장에서 먼저 인해야돼 지이 지이 여긴 했지 몰랐어 지이 나이스 하이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됐잖아 엄청 많이 됐잖아 3 2 3 2 2